초상권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으시래잖아요. 아, 그래? 초상권이 있어요. 형, 비싼 척 하지 마요. 난 비싼 남자야. 난 비싼 남자래. 난 싼 남자야. 난 싼 남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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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친루가 왜 이렇게. 아니, 친루가 왜 이렇게. 제가 괴물을 찍고 있거든요. 친루가 누가 핸드폰 찍어? 친루가 괴물이야? 진우아 진우아! 진우아! 진우아, 진우아! 진우아, 여기. 마이페이지 아 거래를 하고 계시는군요. 내가 뭐 만들어요? 자 우리 얼른 기도를 해야지 맛있는거 먹죠 오늘 예수님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 앞에 또 뭐가 있나요 4월 생일을 당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4월의 생일을 당하였던 분들 4월의 생일을 당하였던 분들 5월의 생일을 당하였던 분들 5월의 생일을 당하였던 분들 이렇게 앞에서 기업받는 분위기가 있으신데 노래하는 거죠? 자,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prés mä 자, 기도하고 식사 아! 아! 펄받는 느낌! 빤난다 간지누 아직 피부는 거 해줘야지 피부는 피부는 속일 수 없나봐요 거짓말 야 깨졌어 형 머리 낙하해서 그래요 야 이 돌머리 아까 그 창조의 머리 장훈 권사님이 나왔어요 나 병호형 머리 갔다올까? 내가 어디다 보자 어머 괴물 괴물 형 안녕하세요 관리하시네요 불편하게 피부가 안 돼 안 돼 야 클로즈업 하지마 빨리 빨리 뜨거워 이거 영상 19근 됐어 대박 대박 저번에 갔잖아요 머리 딱 해가지고요 센서 이렇게 착한다고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 이렇게 나오니까 너 머리키 한국에 머리키 안 보여줬어요 내꺼 줘 머리키 있어? 저 하고자요 원래 그런가 해야지 부담스러운 클로즈업이다 다음 머리 갈까? 오 뭐야 여기 재서에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 못 가요 어차피 나중에 남은 거 나중에 남은 거 먹고 이것봐요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너무 착한다고 너무 착한 친구가 있어요 너무 착한 친구가 있어요 너무 착한 친구가 있어요 완전 짱싱대 야 그거 먹으면 이걸 못 먹어 구이하려고 지금 진짜 배고파요 지판났네 지금 배고파요 지판났네 머리 깨고 싶은데 진아 내 친구야 컵 갖다 준거 못 봤어? 그렇게 착한한테 다위바위보 해서 이거 머릿깨기에요 다위바위보 해서 이거 머릿깨기 다위바위보 해서 이거 머릿깨기 진짜 해 아니 아니 같이 가요? 이거 아니지? 야! 깜짝반이 형 동생한테 이런 불욕을 타는 게 아니라 그래야 재밌는 거였지 어 없겠다 진짜 아프겠다 진짜 아프겠다 누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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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앉지마 왜 이래 얼굴로 안 본다 병원 형 삐졌어 못 갔다 오면 이제 안 봐 너 오늘이 마지막이야 살살 끌려 그러다 완전 밥살이 났어 야 너무한다 지누기 진짜 그래서 소금 좀 갖다 줘 알았어요 쟤 소금 어디서 가져오려고 그러지? 아 왜 이렇게 안 빠지네 이거 없다 없다 랜선으로 없어